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사회주의는 일한 만큼 생산하고 일한 만큼 소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무엇인가? 자본주의 폐해는 열심히 일한 사람만 가난해진다. 라는 말은 세계의 여러 경제학자가 공통으로 한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김유남 박사가 한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인 자본주의의 함정에서 자본주의의 폐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본주의는 생산력을 극대화하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진다. 결국 열심히 일한 사람만 가난해지는 자본주의의 폐해가 나타난다. 성심약국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갑 노동자가 월화수목금 6일까지 연장근로를 했고 토요일에도 특근했습니다. 갑 노동자는 한 달에 두 번 쉬었고 임금은 300만원입니다. 갑의 시급은 만원입니다. 10시간을 일하면 10만원입니다. 갑은 300시간을 일했으므로 300만원입니다. 을 노동자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고 특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을은 200시간을 일했으므로 200만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듣길 바랍니다. 자본주의는 생산력을 극대화하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진다. 결국 열심히 일한 사람만 가난해지는 자본주의의 폐해가 나타난다. 공장 노동자가 10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팩시간을 일하면 100만원을 받습니다. 자본가는 외국인 노동자 50명을 더 고용했습니다. 올해 배추 농사는 풍년입니다. 작년에 배추 한 포기는 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배추 농사가 풍년입니다. 그래서 배추 가격이 5천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농사꾼은 인건비와 씨앗값도 나오지 않는다고 팥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러자 배추 가격이 만원으로 회복되었습니다. TV에 많이 나옵니다. 배추 농사가 풍년이라고 농사꾼들이 팥을 갈아입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봤을 것입니다. 가격 정상화를 위해 농사꾼이 수요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공장 노동자가 10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팩시간을 일하면 100만원을 받습니다. 자본가는 외국인 노동자 50명을 더 고용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하겠습니다. 공장 노동자 100명이 100만원을 받고 일을 했는데 외국인 노동자 50명이 입국하면 공장 노동자는 50% 증가한 것입니다. 공장 노동자가 50% 증가했으므로 배추 농사는 풍년이 든 것입니다. 배추 농사가 풍년이 되었다는 것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졌으므로 배추 가격은 만원에서 5천원으로 내려갑니다. 공장 노동자가 100명에서 150명으로 공급이 더 많아졌으므로 노동자의 임금은 5천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공장 노동자 10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카프룹 50명은 연장 근로와 특근으로 300시간을 근무하고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을 그룹 50명은 연장 근무도 안하고 특근도 안해서 200시간만 근무하고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300시간을 일한 놈은 공급가잉으로 풍년이 들었고 200시간을 일한 놈은 일한 만큼 생산하고 일한 만큼 소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00시간을 일한 놈은 초과 연장 근로로 과잉 생산을 해서 풍년이 들어 배추 가격은 만원에서 5천원으로 내려갔습니다. 200시간을 일한 놈은 초과 연장 근로 거부로 척정 수요만 생산하여 만원을 받고 배추를 판매했습니다. 200시간을 일한 놈은 초과 연장 근로 거부로 척정 수요만 생산하여 만원을 받고 배추를 판매했습니다. 300시간을 일한 놈은 노동시장에서 나의 노동력을 5천원으로 판매했고 200시간을 일한 놈은 노동시장에서 나의 노동력을 만원으로 판매했습니다. 즉 열심히 일한 사람은 가난해지고 노동자들이 가난해지면 자본가는 더 부자가 됩니다.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면 빈부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앞에 방송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공산주의는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필요한 만큼 소비하는 것이고 사회주의는 일한 만큼 생산하고 일한 만큼 소비하는 것이고 자본주의는 과잉생산과잉소비다. 잘 들으세요. 사회주의는 일한 만큼 생산하고 일한 만큼 소비함으로 배추가격은 만원이고 자본주의는 과잉생산과잉소비임으로 배추가격은 5천원이 됩니다. 자본의 3효소는 자본, 토지, 노동입니다. 노동시장에서 공급이 많으면 노동자의 임금은 만원에서 5천원으로 내려갑니다. 즉 열심히 일할수록 가난해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만 가난해지는 것이 자본주의고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자본가는 더 부자가 되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위의 내용은 경제학과, 경영학과 대학생들은 다 아는 내용을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요약한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대학교에서 배워야 합니다. 즉 착취의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학과, 경영학과 대학생들은 착취의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민주주의로 알고 있는데 자본주의는 이념이 아닙니다. 경제입니다. 사회주의는 일한 만큼 생산하고 일한 만큼 소비하는 것이다가 이해하기 어렵다면 반복해서 10번만 들으세요. 10번으로 부족하면 100번 들으세요. 그러면 자본주의는 생산력을 극대화하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진다. 결국 열심히 일한 사람만 가난해지는 자본주의의 폐해가 나타난다. 라는 말을 이해할 것입니다.